장문에 별로 그렇게 까지 중요하지 않는 내용은 잊지 않을게요. 이때까지 다 잊고 다니기로 했는데 중요한 내용은 읽을게 내가 중요한 내용 한번 스캔을 하고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면은 더 영화처럼 느껴지게끔 집중할 수 있게끔 읽을게 어 위험하다 아이고 직고가 적자니 내 코가 적자인데 합품선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어 셉니다 드디어 발견했다 야 네이트는 엄청 험하게 왔는데 샘은 약간 좀 테크 트리 잘 탄 것 같다 얘는 어 그치 어 얘는 얘는 지금 막 고립이고 막 힘들고 이랬는데 얘는 막 이때까지 잘하는게 왜이러냐 도망가자는건가 얘는 도망가자는건가 도망가자는건가 얘는 도망가자 나 이게 네이트가 이렇게 현실적인지 몰랐어 나 이게 네이트가 이렇게 현실적인지 몰랐어 나 이게 네이트가 이렇게 현실적인지 몰랐어 경제잔이 다 틀어줬어 anx 발견한 거야? 설마? 헐 다시 하나가 됐다 아... 이거 봐 야 바로 찾아보자 태세전환 그래 내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 네이트가 이런 모습 처음 봤다고 얘는 보물 보며 미친놈이에요 유적 같은 거나 자기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절대 집에 가는 애가 아니란 말이야 왜 저기서 갈등을 만드나 했어 되게 당황했어 지금 어쩐지 스토리 전개 보소 그래 이런 애가 아니라니까 보트를 타서 도망가자 이런 얘기 할 애가 아니라니까 엘레나한테 하는 거 못 봤어? 거짓말 치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 엘레나가 이제는 여자친구도 아니고 부인인데 부인도 버려 얘는 근데 여기서 돌아갈 리가 있나 갑자기 돌아서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 그래가지고 엘레나가 삐져가지고 그 양쪽 눈에 그때 눈물 막 흘렸잖아 나 그 모습 보고 진짜 짠했는데 한 번에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 네이트가 올라갈 수 있을까? 아 여기 설마 다리로? 아 아니구나 어 여기야? 아 여기네 아 여기네 이런 거 조심해서 빼야되요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멋지다 못 가네 여기가 길이라고? 여기서 뭘 어디로 가 잠깐만 아아아아아 이렇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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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이쪽 올라가고 그 다음 여기겠죠 됐어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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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이렇게 이쪽인가 형이 잠깐만 형이 안 내려와 형이 안 내려오는 거 보니까 좀 수상한데 이거 여기가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여기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봐야 됩니다 여기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봐야됩니다 네 우리 집으로 잡을 만한 게 없잖아 그쵸? 이럴 때는 길이 아니라고 봐야되요 이럴 때는 길이 아니라고 봐야되요 이럴 때는 과감하게 여기서 헤매면 안되고 다시 왔던 길로 가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때는 과감하게 여기서 헤매면 안되고 어 여기 아니야 그러네 오케이 형 따라가자 어 오케이 오케이 됐다 여기죠 발 디딜만한 거 찾아보자는데 어디서 상자 같은 거를 움직여서 갖고 나오면 될 것 같고 아마 근처에 뭐 있는지 봅시다 이게 딱 보니까 여기까지 끌고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슬라이딩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 안에 뭔가 어 있을 거에요 그쵸 여기 상자 있죠 역시나 이런 거 잘 보면서 가야돼 아니면 여기 바로 밑으로 밀어도 되겠네 그쵸? 어 됐어요 갑시다 자 안녕하세요 유적인데 해적 마을인가 아 아 아 아 리버탈리아 찾은거야? 전설의 유토피아래 여기가 찾았다 하나씩 찾다보면 뭔가 이제 보물이 나오겠죠 300년만에 찾은 유토피아래 해적 유토피아 낙원을 가리라 갑시다 나무봐 크기 이게 진짜 이 나무가 300년된 나무일수도 있어 진짜로 진짜로 이곳은 이곳은 이곳에 있는 나무가 없으면 이곳은 아주 좋은거다 오우! 오우쉣! 집안으로 들어가나? 여기서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아마 없을거야 이제 내려가면 될거에요 내려가면 되는거 같고 계속 저곳을 향해서 가봅시다 뭐냐? 해적의 행동강령이네 규칙이네 뭔 내용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전투시의 리버탈리아 등진자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그 노예상인과 살인자 도둑들이 과연 이 규칙을 실제로 지켰을까 그렇구나 이 밑에 말은 그냥 얘가 한마리인거 같고 네이트가 한마리인거 같고 그런거지 이제 해적들의 나라를 하나 세운거야 이제 우리는 하나에 소속되어있는 나라다 우리가 위급할때 우리는 함께해야된다 여기서 함께하지 못하는 자는 죽음이다 근데 해적들이 규칙을 좋아하지 않을텐데 규칙같은거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적이 된거 있잖아 그치 뭔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느낌도 좀 들어 뭔가 지금 내 추측인데 절대 스포하지 말고 내 추측인데 그런 생각도 들어 지금 이때까지 찾아왔던게 해적왕이 어째서 왜 해적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았을까 보물이 있다고 그래서 그 보물을 통해서 해적들을 유인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해적들이 와서 그 보물을 찾은게 아니라 알고봤더니 그 해적 해적의 자신의 해적왕 자신을 지키는 그런 수화로 만들었잖아 결국 이 보물을 찾게끔 유도를 해서 알고봤더니 그 보물이 없었고 그 보물에 있는 위치까지 온애들을 자신의 수화로 만들어가지고 1번 대장 2번 대장 3번 대장 4번 대장 흰수염처럼 똑같이 했잖아 원피스에 그래서 야 이게 원피스의 흰수염의 스토리도 어디서 해적 스토리 보고 만든게 아니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근데 이거 해적강령 만들고 이런거 보니까 내가 느낀건데 이 해적왕이란 놈은 상당히 똑똑한 놈인거 상당히 똑똑한 놈이고 어떻게 보면 인성이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닌거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해적의 그런 이제 큰 거물들 있죠 자신의 보물을 찾기 위해서 온애들 걔네들은 하나하나씩 자신의 대장으로 만들고 자신의 그 통솔 안에 두는 이유는 해적이 너무 이 시대에 위험한 그런 어 그런 조직인거지 그런 무리인거지 그래서 자신의 그 통솔 안에 두고 약간 좀 세상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게 아닐까 지금 유명한 해적들 실제 해적 인물들 되게 많이 나왔잖아 열 몇 명이나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대해적 시대였던거야 그래서 대해적 시대에서 진짜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이고 막 뺏기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니까 해적들을 좀 균형을 해놓으려고 일부러 그렇지 균형이 약간 수호자 역할을 했던게 아닌가 여기다가 해적에 어 이제 유토피아를 이렇게 만들어두고 말이죠 여기다 이런걸 만들어두고 강룡체까지 도입했다는 얘기는 뭔가 어 그냥 술 술 퍼마시려고 모은건 아닌가 라는거지 그쵸 내 말 맞는거 같지 어 스폰하지 말고 절대 네 내가 지금부터 거의 길이 없다봐야된다 야 그냥 그냥 다 둘러보고 가라네 후 아 배비유 에이 치우즈 300년 된 잔인데 여기서 뭐라면서 지냈을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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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드가 나랑 똑같은 생각하네 그니까 여기서 뭐라 했을까 그니까 그니까 흐흐 흐흐 얘도 그 생각을 하는거여 뭔가 더 다른 비밀이 있는 듯한 만약에 일 trajectory洲을 이어트에 nothing 은 이넌 아니, 그거는... 그거는 옵션이였어요. 저는 옵션이였어요. 뭐, 너는 그냥 존경하네. 너는 항상 있었어. 뭐... 대화도 재미없네. 대화도 재미없네. 저기 위로 올라갑시다. 조금 높은 곳으로 가야되겠는데요. 방향을 한번 보고 가는게 좋을 것 같아. 지금. 여기는 특정한 그런 길이 없어요. 이거 보면 계속해서 체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 이건 아무것도 없네. 확대. 어... 이건 아니야. 어...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네. 일단 이 집을 나가죠. 어, 이 집을 나가. 일단 이 집을 나가. 일단은 이 집을 나가고. 오케이. 여기 나가. 건물은 들어가지 말자. 그냥 건물 들어갈 필요 없고. 위치만 다시 확인을 해야되겠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되냐? 이쪽 계속 높은 곳으로 올라가 봅시다. 이쪽으로 가보죠. 오케이. 혹시라도 내가 왔던 길로 갈 수 있으니까. 왔던 길로 오면 말해주고요. 1집 페이지. 어... 경치 그리는 거 보니까 여기 왔던 길은 아니네. 새로운 길이에요. 아... 여긴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가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일로 가서. 그 다음에 일로 가서. 여기 위로 넘어가야 되네. 아... 여기도 약간 퍼즐이 있긴 있네. 오케오케. 왼쪽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스킵하구요.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여기 문이 잠겼네. 여기는. 일로 들어가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없어. 잠깐만. 길의 난이도 상태가? 아... 여긴가봐. 이쪽인가보다. 이 밑으로 조금. 아까 거기서 좀 밑으로 내려오니까 길이 좀 있네요. 오케. 이리로 가보죠. 이거 봐. 감옥 같은 데다 얘네들 집어넣고 이랬잖아. 그래그래그래그래. 이거는 딱 봤을 때 해적들을 통솔했다는 느낌이 확 나네 지금. 그치. 뭔가 얘는. 에이벌이라는 이 해적왕이라는 인물은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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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힌 길. 아 여기가 길이네. 여기서 X가 아마 지금 위치일거야. X가 현이 치면 왼쪽으로 가서. 입구가 저쪽인가. 살짝 왼쪽으로 가야겠는데. 오케이. 아마 한쪽은 거의 막혔을 거에요. 이것도 어디선가. 분명히 해적들이 이거 훔쳤다 이거. 쟤네들이 조각했으니까 없어. 아니면 조각자를 훔친거지. 그럴 가능성도 꽤 있어. 조각자도 꽤 훔쳤을 수도 있어. 잠깐만. 자 계속 내려가 봐. 더이상 못 내려가나? 더 내려갈 수 있죠? 우와. 줄이 어디까지 되는거니? 줄 길이 미쳤네. 지금 현재 여기는 뭐 짚고 넘어갈 만한게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까지는. 아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어. 오케이. 됐어. 안녕하세요. 어! 어! 아 손 안뻗었었어. 손 안뻗었었다. 손을 안뻗었었네. 개념 세이브. 개념 세이브. 풀 수퍼판인데. 참 진짜. 그게 없어요. 로딩이 없어. 참 좋아. 됐어. 됐어. 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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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쉿 쉿. 쉬고 앉아. 연습. 대단해. 엔드스킨. 그럼 못 들어가냐? 침uss. 그럼 또 한 명씩 다 제거를 해야 된다는건데. 2명이면 형이랑 같이 제거를 했을텐데 지금 일단 4명정도 있는거 같네 오케이 점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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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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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위에도 있네 콜라보네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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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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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우씨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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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부터 차려 얘부터 오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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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걸렸어 아직 안걸렸어 아직 안걸렸어 아직 안걸렸어 아직 안걸렸어 아직 안걸렸어 짐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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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있는 자식부터 제거를 해야겠다 오케이 저 밑으로 모이네 오 깜짝이야 I'm gonna find you 이거 밑에 있다 1층에 있어 한 명 제가 가능해 됐어 아 최대 암살로 가자고 꿀잼이게 갈고리 쓸 필요 없고 어 또 있다 애들 내가 스캔해야된 애 말고 또 있네 엄폐łam폐 엄폐 엄폐 오 이거 봤어? 보면 안되는데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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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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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거 타고 cooperative 어!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위험해 위험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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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좀 위험할 것 같긴 한데 한 번 잡아 어? 오케이 잡아 잡아 다시 내려가 다시 내려가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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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명 남았어요 뭐야 더 있잖아 응? 애들 되게 많네 여섯 명이나 있잖아 오케이 뭐야 더 있어 몇 명이야 이거 우와 전원 암살보다는 그냥 인원소 줄이고 죽이는 느낌인데 이거 엄청 많아 애들 어느 정도 진짜 암살하고 싸우라는 건데 이거 전원 암살은 진짜 힘들어 보인다 이거 전원 암살은 힘들어 보여 아야 저게다 수류탄 하나 까버려 야 가자 파티 인도 파티 뭐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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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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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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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티 타임 아 얘네들 생각보다 많이는 안 맞았네 어 완전 파티 타임이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수나가 빛을 발할 때구만 다 한 명씩 목숨 다 죽을 준비해 나와 내밀어 내밀으면 죽어 너네는 내밀으면 죽어 니네는 오케이 자 머리 내밀으면 니네들 뭐야 오 이런 오 자 와 더 펑 쟤 쟤는 언제 또 걸어왔지 쟤는 야 한번만 더 한번만 더 한번만 더 한번만 한번만 조금만 더 조금 더 모였을 때 조금 더 모였을 때 되게 많네 애들이 아 저기서 저 큰애가 나오네 bonus 올리브 liked zzzzzzzzzz ains 올리브 올리브